일어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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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새끼야 야 깨박아 여보세요? 야 들리냐? 들려? 들리니까 대답하고 있잖아 개소리하냐고요? 개소리 안했는데? 사람소리 했는데? 일단 시작 전에 형 부족한 점 뭐야? 냉정하게 말 좀 해줘 봐 다 부족하지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짚어줘야 돼? 그거? 맥을? 아니 나는 처음에 봤을 때 형 정전난 줄 알았다니까? 계속 검은화면이 와가지고 근데 가래는 그래도 어느정도 잘해 아머지가 너무 폐급이야 어디야 지금? 브룬즈 3이지 지금? 부삼이야 아직도? 제일 강습도 많이 받고 챌린저도 그렇게 많이 초청하고 또 맨날 트왈딜이랑 합방하고 야 일부러 그런거 안보이냐? 내년에 골드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어 형은 플랜이 있는 사람이야 형 골드 내년에 가면은 우리집에서 내가 바로 뛰어내릴게 베란다 파쿠로 쉬지 않을게 바로 아니면 우리나라 통일이 더 빠르고 죄송한데 당신 베란다 파쿠로 하면 진짜로 저세상 가요 진짜로 2층이야 2층 그래도 좀 높아 다른 데보다 너는 2층에서 뛰어내려도 0골 나갈걸? 나 특공모습 배웠다니까 나빠 전방 나빠고 하려도 대가리 터진다니까 마치 형 방금 가렌처럼? 근데 가렌이 사실 이런 팀 게임에선 썩었어요 존나 안좋아 내가 세트하고 기훈이가 말파이트하고 그 다음에 정글 그대로 가고 이렇게 가는게 나아 사장님이요 저랑? 아 사장님이세요? 가렌 세트가 왜 팬이야? 내 게임 잘하고 가겠습니다 예 얘들아 나 PC방 사장님이 내 팬이래 아니 어쩌라고 새끼야 지금 아니 왜요 알려주는건데 아니 진지한 상황에서 그게 뭐야 아 아 아니 그거 그만해봐 기훈아 아 아니 진짜 그만 뭘 그만해 너 아무것도 안했는데 난 니가 다 쳤거든 그것만 안했으면 좋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니 니 티가 어딘데 깨박아 근데 그대들보다 높은 한 티어 높은 실버지 원장 테두리 달려면 여러분들 못달아 아니 미안한데 나 실버 4야 오이씨야 너 나랑 동갑이냐? 야 너 대리받았냐 진짜? 아니 나 셀랭으로 나랑 방송키고 나 게임했다니까 야 너 실버 면 잘하네 우리 난 잘했었어 어서 근데 지금 아니 근데 불온줄은 너무한거 아니오? 기대감을 낮추는거지 나는 어차피 쓰레기니까 나.. 나를 사람들이 아무 생각 안할거 아니야 그때를 이용해서 척수를 탁 때리는거지 나는 진짜로 지랄아 너 기대 1도 안하는데 그니까 기대 1도 안하는데 여기서 뭔가 딱 보여줘봐 어 뭐야 이 새끼 기대지 기대감 몇 돈 낮춰 뭐라고? 맨 이 새끼들께 싸우지 말고 아 그니까 기대감은 안하는데 기대감을 뭔 말이야? 자크 고르면 좀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액체괴물로 그 막 그 다니면서 막 쿵짝쿵짝 거리면서 그 저 궁이 그렇게 X같잖아 자크가 그걸 잘해 이거 다 둘이 잡아가지고 이게 강제로 저 이상가족 성공 그걸 잘하더라고 야 여보세요 야 큐트드래곤 아 시끄러 여보세요 뭐라고? 민규 또 형 소한테 반말 쓰네 민규 젓가락 반말을 쓴 사람 누구 있는거 우리 학과 만나도 반말 쓸거 같은데 여보세요 야 잘해 갈래? 너 강크루에 영입한다 탑 김기훈 정글 김민규 미드 감스트 원딜 해골바가지 서포스 교드래곤 요렇게 해보자고 일단 첫판 이렇게 해보자고 저희로 다시 공개요 가자 어디 보자 아니 이거 무슨 멤버야? 강크루 아인겨 이거 그냥 잘해 그냥 노는 파티야? 아니 우리 대회야 대회야 대회 1멤버로 대회를 나간다고? 그래 아니 팀에 똥오줌스 활사가 다 있는데? 야 시현아 똥오줌 설사라니 야 설사가 나야 삶아 싸워 싸워 여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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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막아 꾹 막아 꾹 막으라고? 뭐해 개새끼야 기다려 봐 나이스 왔다 왜왜왜 왜왜왜 이거 바텀에서 한번 붙어줄게 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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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뭐해 뭐해 아니 신민규 존나 보다네 지키존나 이빨 버리라니까 사람 아닌 사람한테 뭐하게 해 아 내가 잘못했어요? 어 죄송합니다 아 말파이트 CS 28놈이네 이거 뭐하는거야 그러니까 말파이트 안한다 했잖아 말파이트 누가 시켰어 아니 간파이트 뭐야 간파이트 야 보여줄게 나 진짜 내가 보여줄게 1인분 해야해 오 근데 간파이트 좋아 어 뺐어 나이스 아 리싱 리싱 뭐야 이 겁나 쎄! 아니 이거 맞냐? 이게 자기 키XX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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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말판 CS 먹기 힘들어 저번에 그치 그치 시현이가 뭘 좀 아네 근데 너무 못먹었어 오케이 죄송하고 마지막이다! 정갈XX야! 오 잡았어! 나이스 레전드 잡았어 서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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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야 뭐야! 아 씨XX 저 새XX 뭐냐? 야 보디가드 저거 뭐야 저거? 야 나는 내 위윅은 어떻게 해 위윅? 위윅이 아니라 워워크 새XX야! 뭐 위기야! 그거다 그거다 시XX 그래 그건 어떤데? 민교가 잘해줘야 되네 더 어? 잘하긴 잘하는데요? 미드? 귀에도 살쪘냐 이제? 민교가 줘도 못하던데 내가 보디가? 아니 민교 방금 잘해줬는데 우리 팀 구멍이 미드인데 구멍을 잡고 가 빨려들어가 고기에 똥통을 잡고 들어가 그래 야 너희 그냥 갑신트 다 피해 그냥 갑신트 묻히지마 그냥 협곡에서 갑신트거나 그냥 무조건 피해 뭘 갑신트 묻히지 말라 그래 말을 그렇게 하냐 형님 그냥 그 가만히 계십시오 그냥 탑 옆에서 그냥 댄스나 춰 컨트롤 3번으로 아니 그니까 너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목격할게 내가 진짜 잘 돌아가네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예 민교 방금 초대해 나 지금 존나 피끌어 나 진짜 못 참아 이러면 나 오늘 진짜 캐리할 거야 롤은 지능 싸움이라는 말이 있던데 감스트는 거의 뭐 노브레일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이면 예? 내일 누구한테 뭐 도난당했나요? 야 기훈아 내가 만약에 너보다 딜량이 적게 나오잖아 그럼 너 내일 방속팀 형이 천 개 바로 쏠게 저는 그럼 어떡할까요? 너도 딜량 지금 나한테 바로 쏘세요 실버인데요 왜요? 똥끼리 싸우고 앉았네 또 야 탑게임꾼 누구냐 이 사람? 소대장 소대장 소모장 야 실버 1위야? 얼마 전에 보니까 소모장이 형보다 한 3배 잘해 어? 진짜 소대장 잘해? 그 정도 3급이야? 실제로 봤는데 손자가서 키보드 못 칠걸 잘 일단 아니 3명 왜 안 들어오냐 어떤 어떤 새끼들이야? 어 들어왔어 어떤 새끼 부모님이랑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하이 유소라 씨? 아 에코가 나을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아 김민교 저 새끼 에코 노래방 에콘데 존나 못하는데 넌 노래방 에코야 아니 야 노래방 에코야 닥쳐 이XX야 내가 니 방송 맨날 보는 새X야 형 형 제생의 바람 꼭 들어 아 들었어요? 문도박사도 문도박사도 뭘 들어? 야 너 OPC가 맞지 않냐? 너가 맞냐? 아니야 이게 맞아 나 믿어 나 믿어 그래 민교야 롤 할때는 너가 대장이다 마찬가지로 생각해 욕필이 벗어 야 야 민교야 반말 치고 편하게 반말 치러서 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이XX야 닥쳐봐 근데 민교 원래 반말은 써 괜찮아 그래 야 인벤토리 조심해라 하자마자 인벤토리를 조심하라고? 자 에코 한번 와주면 따올거 같기도 한데요 닥쳐 닥쳐 예 자 텔 부를꺼만 부르시고 자 야 야 용 왔다 용 야 시X때라 때려봐 야 이거 시X 너무 센데? 심지어 아 큰일 났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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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근데 진짜 이겨 나만 믿어 진짜로 직수 이거 짜내야 되는데 잡아 직수 잡아 직수 잡아 용지면 돼? 하님 가능해? 와 뭐야 이거! 자기 자신한테 쓴다고 와 나 이거에 당했네 자 지금 용 났습니다 용 났습니다 용 먹혔습니다 아이고 잘했고요 야 구걸했다 가죽과 한 번 이거 와! 뒤태다 뒤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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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태을 타라고? 뒤태을 타라고? 아니야 피가 너무 옮겨 뒤태 날아가 뭐야 맞아? 야 피가 너무 옮겨 뒤태 날아가 데스탑스 야 피에 타고 죽겠다 잠깐만 아니 뭐야 개시 델봉이다 이거 와 야 이거 초비상이라는데? 아닌데 어차피 이겨 괜찮아 다시 하면 이겨 진짜로 왜 이렇게 치마 수술이야? 아니 다시 하면 이겨 날 믿어봐 아 나 진짜 이긴 줄 안 돼 세뇌다 해가지고 개발 이 쓰레기 새끼야 66이래? 아니 근데 방금은 방금 좀 물총으로 쐈는데 이번엔 진짜 그런 거다 이 새끼 진짜 야 근데 지금 내가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없네 채팅창에 임지가 넌 할 만큼 했어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야 나한테 할 만큼 했대 내가 아니 근데 형은 수집하라고 잘했어 민규야 어 그럼 오더 내가 할게 좀 닥쳐라 알았어 해봐 응 아 그건 아니고 오케이 저 저 누구 저 뚝딱뚝딱 저 저 캐스터 내치 누구야 어떤 새끼야 약간 라인 미는구나 아 내 먹기 어 내가 봤을 때 윤소나씨 갈리온은 할만한데? 그게 아니야 저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야 너무 빨리 죽어 나한테 아 씨 아 씨 형이 자꾸 테이프를 먹어 네? 아 이 새끼 한두 번이 아니네 저거 너 상승범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까도 먹고 또 먹네 아 씨 아니 라인을 빨리 밀어야 되니까 어 넘어갑니다 얘 집 갈 수도 있어 숨어 있을 수도 있어 집 빠르네 형 집 갔다가 텔타 집 갔다가 텔타 오케이 어디로 어디로 아니 텔 없잖아 아니 아니 형 말고 형 말고 형 말고 형 말고 나 말하고? 야야야야야야 야 앞에 주어를 붙여줘야 될 것 같아 뭐 저 기훈이 형 기훈이 형 Kirk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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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민규 producers 그치 아 저 노루간할 노루간할 케이트맨 케이트맨 나지? 어 케이트맨 하고 나이스 됐다 김민규 간다 김민규 간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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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미쳤다 김민규 나이스 우와 도와줘 나이스 미치기 시작한다 애 미치기 해 도와줘 이거 도와줘야 돼 룰라 해야 돼 룰라 나한테 실드소로 빼 나한테 실드소로 빼 나한테 실드소로 빼 이거 이거 모델타인데 정말 실드소로 먹었어 야 야 야 여기 자르방 육수해 자르방 육수해 갑니다 나이스 마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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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바로 W다 오케이 잘못 선택 있어 갈리고 잘못 선택 있어 빨리 또 드리블해 드리블해 나이스 왜 니가 먹어 이게 뭐야 상팔 선 어떻게 가 이거 돈 많은 사람 지금 돈 많은 사람 없어? 샨칫돌 아니면 게임도 아니야 레든 형이 먹어 아 레드 형이 뭐 먹었지? 이리와 케이틴이 이 새끼야 이리와 싸가지 없어 이리와 응 고망가 잡아주고 유인한 다음에 됐어 됐어 야 어디를 딜 먹는 게 있다 기훈이 형 헤르메스 신발 안 샀어 헤르메스 신발 어 그럴게 까먹었어 지금까지 신발 안 샀어? 오케이 대단하고 까먹었어 나 원래 쓸모하고 싶어달래 응 대단하네 28만 20만원 사버리고 감스트 절 닥치고 내가 다 먹고 내가 먹었어 아쉽다 너무 잘한다 근데 민규 형 몇일도 내야 되냐고? 민규 형은 사실 다 혼자 해야 돼 진짜로 내가 할게 걱정하지마 진짜 거의 급식 아주머니 혼자서 거의 400명 다 만든 거야 거의 급급이야 존나 힘들어 진짜 감스트 펜티 도둑이 존나 초대 거네 나도 오케이 비기지 만약에 살게 되면 비기지 에미 하자 그러면 대비지 에미가 누군이야 계속 나 에미 애교형 유미 응 애교형 유미 에미잖아 비기지 에미 조합이 괜찮긴 해 솔직 말하면 그럼 에미 나 시하고 왔어 잘했어 어 그러면 피치마 갈 수 있어? 피치마 갈 수 있어 이제 갈 수 있어 아 진짜? 어 등장은 되던데? 아 등장만 돼? 어 물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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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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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탑 타빵 있는 타빵이 먹어 오케이 야 여기서 여길 간다고? 민규야 너한테 많이 간다? 맞아? 델타고 탑을 왜 가? 델타고 하라는 말이야? 용산에서 서울역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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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금 감스트가 있어 젊나 유혹했다고? 당연하죠 이래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싸워봐 싸워봐 근데 이거 맞나는 척 노틀러스 때리는게 와봐 와봐 싸워봐 암라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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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잘 데려갔다 델타고 와 씹어줬다 씹어줬다 나이프 가드 출발 지불어 아 씹어봐 와드 싸움해봐 바로 못먹게 북으로 데려가 북으로 데려가 아무나 북으로 데려가 와 씨 아 아 근데 이건 내가 잘린게 잘못이야 들어가는 너무 쎄 저거 아 깨푸트 나이스 뭐야 깨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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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만해 깨푸트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나이스 오오오오 제발 할만해 근데 진짜 일만해 둘이 다 잡을 수 있어 둘이 다 잡을 수 있어 천천히 천천히 피해야 돼 스킬 피해 나이스 와 좋다 천천히 할만해 할만해 싸워봐 싸워봐 오 나이스 나이스 와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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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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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게임하기 엘씨키 와 레전드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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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는다 뚫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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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패타키 차 패타키 차 패타키 차 뭐해 10초 안해 닥쳐 닥쳐 뭐해 뭐해 텔 뭐야 텔은 뭐야 텔 연속에 텔에 텔 떠버린다 바로 가고 바로 가고 바로 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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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유혁이 안 했다 유미 봐줘 됐어 유미 잘했어 유미 진짜 잘했어 이리 와 그래 봐봐 내가 말했잖아 애교용 니가 날 타서 이기는 거야 진짜 아하 에이미 나이스 에이미 나이스 에이미 나이스 에이미 나이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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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보자 천천히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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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웠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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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냐 나이스 그냥 그냥 나이키 시작한다 나이키 시작 이겼어 나이스야 나이스 나 마다 나 이거 구원 먹어 구원 먹어 구원 먹어 구원 먹어 구원 먹어 구원 먹어 왜 안 먹어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보탑 쳐 다 보탑 쳐 다 보탑 쳐 다에 보탑 쳐 다에 보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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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때리지 마 보탑 쳐 그냥 보탑 쳐 개XX들아 못 탑! 못 탑! 못 탑! 못 탑 쳐! XX들아! 못 탑 쳐! 됐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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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했다 진짜 와 3인분 했다 와.. 민교가 민교가 3인분 했 와 근데.. 이즈를 잘하네 이즈를 제일 잘하네 야 야 야! 야 레닉톤은 야 레닉톤은 좀 XXX야 유미보다 저 딜이 없는데? 모데카이전에 궁이라도 있어도 하나는 뭔데인데 레닉톤은 돈이 1도 안 돼 레닉톤은 나인절 원풀이네 난 약간 미끼용이야 난 약간 8분 잘해 8분! 띄었으면 됐어 잘했어 와.. 와.. 오케이 고생했다 민교 민교랑 저.. 시현이한테 고생했다 개방이랑 고생했다 기훈이랑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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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